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안도감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면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단기 예상 밴드는 2370에서 2490선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했으나 최종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입니다. 지난 23일 연준이 공개한 FOMC 이사록에 따르면 연준 고위관리 대부분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예고했지만 투자 심리 개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향후 최종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조심스러운 대응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FOMC 이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기정사실화하고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했지만 12월 FOMC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우려도 부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발표한 투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내년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2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된 것에 이어 11월 10일과 20일까지 수출 모두 마이너스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